태양과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로부터 은하계가 탄생했다는 이론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빅뱅이 일어난 지 1200만 년 후, 암흑 물질이 중력 작용으로 서로 뭉치면서 거미줄과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암흑 물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주 전체 질량의 95%를 차지합니다. 이 암흑 물질이 웅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스와 같은 물질도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푸른색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가스 구름을 나타내며, 녹색은 뜨거운 가스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스와 물질들이 뭉치면서 별들이 태어나고 은하가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미국 MIT 대학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우주 탄생 과정입니다. 천문학계는 이번 시뮬레이션으로 암흑 물질이 우주 생성의 발판이 된다는 기존의 우주 생성 이론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암흑 물질은 중력 작용에 의해서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은하들은 이러한 우주 거대 구조 속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우주 생성과 진화에 대한 비밀을 한꺼풀 벗겨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